저는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신랑군의 동생 김석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식은 신랑 신부님이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민 여러분께서는 양가 호두분들께서 정성껏 마련한 직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진촬영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신랑, 신부의 가족 및 친지, 직장 동료와 친구분들께서는 사진촬영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신부님 괜찮아지시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부탁드립니다. 안되는구나. 오케이. 자 다음은 네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답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랑, 저한테 윙크 한 번만 신랑, 신부 네빈께 인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짱도냐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짱도냐고 좋아요. 신랑, 신나나, finances 신빙 Aww 신랑, 신부 네빈껑 신랑, 신나, vocês 내 땅을 다 못하고 너는 또 다 쓸 수 있다고 내게 또 과보나 소원 믿어 걸이제야 알았어 넌 네 꽃 중에 최고 넌 네 꽃 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최고 눈이 벗었나 봐 미쳤나 봐 왜 너를 못 알아 봐 답답해가 못하고 감히 너를 떠나 살 수 있다고 내게 또 과보나 사람이라 걸이제야 알았어 넌 네 꽃 중에 하나 저도 어떻게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저희 노래는 페이크러그 거짓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부를 수는 없고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부같은 수신 바랍니다 신랑신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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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